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청룡보살 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 갑진년 용띠분들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되겠습니다. 용띠분들에게는 뜻깊은 한 해가 될텐데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냐. 도전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오고 또 대박 그리고 용기가 생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되고 또 의욕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용띠분들에게 이런 내가 뭔가의 동기부여가 되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귀인들이 옆에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신바람이 나게 되고 외롭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의 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슬픈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운기가 들었으니까 용띠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셔서 2024년도 값진 연애는 화이팅을 외치셔서 또 한 번의 기회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이 솟구치는 기운으로 성공의 문턱에 다가서기를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취업성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개팅을 하거나 선자리를 나가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 행하여야지만 그 성공의 성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먼 삶 바라보듯 시간만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또한 좋은 기회를 그냥 먼 삶 바라보듯 쳐다보고 있다가 세워라 내워라 그러다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벌써 12월달이 되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용띠분들은 정말 1월달부터 12월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고 1년 12달 1년 365일 하루하루를 뜻깊게 보내셔야지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재라서 날삼재이니까 아 선생님 삼재라서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을 먼저 앞서서 하시다 보면 없는 걱정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용띠분들에겐 오히려 날삼재이기도 하지만 복삼재로 받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적에 2024년도 갑진면은 용띠분들에겐 역동의 해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움츠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기지개를 쫙 펴시고 마음의 문도 여시고 내 자신의 자질이 재능이 뭐가 있는지 재주가 뭐가 있는지 마음껏 표출을 하고 너무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 내면의 것까지 마음껏 끄집어 내셔야 돼. 난 이래서 못하고 난 누구 때문에 참아야 되고 내가 아이들 돌보느라고 내가 내 시간 못 보내고 그리고 남한테 해야 할 얘기도 참고 살았고 이런 것도 이제 다 나를 위한 삶으로 돌리기로 합시다.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직장운 사업운을 봤을 때도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운도 열리고요. 그리고 사업운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대우받으실 수 있는 운이 열리고 사업운은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계약을 성취할 수가 있고 또 귀인이 발복이 되니까 어려웠다라고 하면 다시 쟁취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니까 금전의 운 그리고 동서남북 중앙으로 막힌 운세가 뚫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힘들어서 사업적으로 뭔가가 풀릴듯 풀릴듯 될듯 될듯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 용띠분들 2024년도 갑진년이 다가옴으로써 여러분들 답답한 관세도 이제는 뻥 뚫어 확 뚫릴 일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쓸데없는데 눈 돌리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시고 본인의 열정을 마음껏 표출하시다 보면 능력도 인정받고 내가 직장에서도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 부정적인 일, 나쁜 일 그리고 예를 들어 바람을 핀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내가 해야 할 일 말고 다른데 눈길을 주다 보면 내가 정작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몸수가 안 좋아지고 관제에 이끌리게 되고 구설시비수에 휘말리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 직급, 감투를 쓸 일 다 좋습니다. 내가 이름을 날릴 수가 있고 좋은 일에 이름을 날리면 명예가 올라가고 감투를 쓰실 일이 생기는 거지만 다른데 눈 돌리게 되면 내 이름이 쓸데없는데 자꾸만 기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내 맡은 임무에만 충실하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띠분들이 쓸데없는 고집, 고집이 이제 있고 강단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아집이 있고 고집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너무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자. 이것도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운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하면 내 밑에 사람, 내 직원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도 나를 더 위해주고 편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무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더 높은 위로 올라가는 계단계단 올라갈 적에 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가벼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를 들어 금전적인 부분이 막힌다 했을 땐 은행에서 도와주든 지인이 금전에 도움이 되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밑에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일을 처리할 때도 큰 도움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명예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나 잘났다, 내 의견이 옳다, 내 말이 다 맞다라고 하시면 더 높은 곳을 올라가는데 오히려 가시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전운도 상승을 해요. 금전운이 상승을 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쓸데없는 욕심이 생길 텐데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시거나 또 이상한 대로 눈 돌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한 투자나 남의 얘기에 막 쏠깃쏠깃 해가지고 투자를 여러 군데로 막 버치다 보시면 오히려 번돈으로 갔다가 여러 군데 다 세나가는 금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 내가 어디다 문서를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택해야 될지, 이런 건 이제 용띠분들 중에도 나이별로 다 나한테 맞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무속인 선생님께 의논공론을 하셔서 문서에 관한 투자처를,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걱정은 너무 바쁘니까 일신이 고달플 수는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질 수 있고 또 컨디션이 저조해질 수 있으니 건강적인 부분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로 표현을 하자면 특히나 갑진년의 용띠분들이 어떤 달에 건강이 좀 안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음력으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 달은 감기에 걸려도 오래 갈 수도 있고 내가 두통이 심해질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몸도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구설의 십일 수도 따를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미리 하시고 말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스스로가 잘 지키셔야 돼 그리고 이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하면 무탈하게 또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뭐든지 일사천리로 마음도 편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할 때 좋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들어왔을 땐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1번입니다. 웃는 사람한테는 침 못 뱉는다고 용띠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2024년도 갑진년의 좋은 운기와 또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행복함을 진짜 많이 많이 만끽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소보소원 다 성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이제 12월 달도 반절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후회 없는 하루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 갑진년 용띠분들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나이별 운세가 아닌 용띠 전체적인 운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갑진년이니까 용띠분들 나가는 3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꼭 나가는 3제, 3제가 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제가 꼈다고 하면 3제풀이를 하시면 되고 또 악삼제가 있으면 복삼제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갑진년의 용띠분들에겐 진취적인 뭔가 또 이제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이며 또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용띠분들이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꼭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성립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쫓기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뤄놓으면 또 앞에 뭔가를 또 이뤄놔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생길 거고 또 공부도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또 다른 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치열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또 급해질 수도 있고 또 쫓기는 그런 한 해인데 이럴 때일수록 본인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해지면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흔들리다 보면 남들에게도 대우를 못 받겠죠. 그러면 사회생활이든 가족 간에도 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스스로 자존감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뭔가 살면서 의미가, 동기부여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띠분들이 꼭 2024년도 갑진년에 기억하실 거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2024년도 갑진년을 맞이하기 전에 용띠분들 1월달부터 12월달, 순차적으로 1년 12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새해에는 뭘 이뤄낼 것인지 계획을 잘 짜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한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가 얻어지는 한 해이니까 허성세월 보내시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1분 1초. 네,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한 땀 한 땀 흘리는 끝에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공부를 하면 그만큼의 학업성취가 될 것이고 또 금전적인 투자로 인해서도 내가 여태껏 내보낸 돈이 많다라고 하면 또 들어올 돈도 많아진다라는 거. 네, 열심히 일했는데도 여태껏 세월은 많이 갔지만 남들보다 노력은 많이 했어도 얻어진 게 없었다라고 하면 2024년도 갑진연애는 용띠분들에게는 이런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회도 많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인들도 많이 발복이 된다. 네, 이 세상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인복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갑진연애는 용띠분들에게는 귀인도 새록새록 많이 생긴답니다. 난 왜 이렇게 인복이 없어라고 걱정을 했던 용띠분들에게는 내 편 들어주고 그리고 또 날 다독여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위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사가 나와서 용띠분들은 갑진연 한 해가 너무나도 따뜻하고 또 희망차고 또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긴다니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은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이끌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나쁜 길이 아닌 좋은 길로 이끌림이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뻔한 것도 귀인이 발복이 되니까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저분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내가 구사일생을 했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지만 반면에 나를 따르게 되는,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예요. 나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 내 밑에 사람들도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 성취, 합격, 그리고 취직, 그리고 소원 성취를 이루는 한 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년 365일이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중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움조차도 여러분들께서는 극복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순간은 과정일 뿐이고 결론적으로는 헤쳐나간다, 성취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내 편 들어주는 귀인이 발복이 되지만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아, 쟤 왜 저렇게 잘 풀려? 이러면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용띠분들의 행동을 어떻게 취하시면 되냐? 더 이제 대인배처럼, 나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나? 그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배려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넓혀가신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들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과 아, 내가 잘못한 행동을 이제 본인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고 같이 한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얻어지는 게 있으면 그만큼 남들에게도 베푸시면 됩니다. 사람 간의 진심이 통하면 배신이란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진심을 어떤 분들은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용띠분들에게는 갑진연이라는 그 한 해가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단 조심하셔야 될 거,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또 내가 너무 막 승승장구하니까 흐트러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운이 막 솟구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사회생활이나 뭐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린다 했을 때 막아낄 수가 있어요. 사기꾼이라든지 아니면 이성 문제로 인해서 나를 해야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막아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사리 판단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뭐가 더 중요한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쉴 시간에는 마음껏 쉬세요.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감기가 이제 걸렸다. 그러면 얼른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빨리 체크를 하셔서 내가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건강에 큰 무리 없이 잘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 그러면 뭐 두통약을 빨리 드신다든가 네,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제를 빨리 드신다든가 참는 것도 미련합니다. 네, 얼른 얼른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돈이 막 많이 벌리고 왜? 용띠분들 같은 경우 갑진연에는 행제수도 분명히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던 금전의 행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행제, 천운이라고 하면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 전에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거 문서로 인해서 큰 금전의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도 행제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금전이 크게 들어올 때 이것만 생각하시고 무리한 투자를 하실 필요는 꼭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계획적으로 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신다 보면 오히려 큰 손재 없이 수익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용띠분들 관운이 크게 발복이 돼요. 이럴 때는 관운이라고 하면 직장에서는 진급이나 승진 네. 그리고 또 시험 합격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죠. 특히나 공직생활. 네. 공무원, 경찰, 군인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을 이제 보면 장원급제한다. 벼슬자리에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일이 크게 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용띠분들 중에 큰 꿈을 꾸고 계신 분들 2024년도 값진년에 이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매김을 하는 노력을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년 2024년 벌써 이제 가을에 주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4년도 운기를 보시고 주변도 살피시고 내 가정도 살피시고 2024년도 값진년에 운을 준비를 하셔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업운기, 직업운기, 그리고 내가 직장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둘러봤을 적에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을 그런 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취업, 취직, 합격 이런 운들이 다 발복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주를 마음껏 뽐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냥 숨은 재산처럼 그냥 금고에만 넣어놓고 계시면 안 될 때라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의시되지 마시고 내 재주, 내 그릇에 맞게끔 그만큼의 아량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들의 노력하는 만큼 얻어질 수 있는 그런 2024년 값진년이다 라고 꼭 명심을 하시고 이제 이 용기를 부서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잘 간직을 하시고 용띠분들께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의 좋은 운을 나만의 것으로 잘 만드시는 운맞이나 그리고 또 나이에 7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성주 운맞이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 거로 만들어야지만 오롯이 내 거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성공의 성자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내 노력과 운기라는 게 잘 맞아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가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값진년 용띠분들 노력하면서 지칠 때도 있겠지만 스스로 잘 다독여가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아가시면서 2024년 값진년 한 해를 뜯기고 여러분들이 후회 없고 모든 걸 다 잃어가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사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띠별 여러분들께서 띠별로 어떤 색상을 지니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내 운을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원숭이띠분들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그냥 딱 해봤어도 재주가 많다, 능력이 특출나다, 근본적인 성향이 그렇죠. 그리고 또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는 역마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단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인 직업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을 다니면 본인이 어떤 내면에 있는 능력적인 게 많이 표출이 되고 그리고 일하시는 부분에서도 능률을 많이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 앞에서는 내 재주와 재능으로 많이 표출을 하지만 내 내면 한켠엔 항상 외로움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이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해요. 나만이 항상 간직하고 있는 어떤 소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겠지만 내 스스로 나만의 그런 세계가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분들은 재주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설시비수가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띠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이제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들에 너무 상처받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 그건 본인네들이 잘났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그리고 어디가서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아 내가 잘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평상시에도 속옷을 속옷 색깔을 검정 색깔, 블랙 계열이죠. 이 색깔을 챙겨 입으시면 여러분들께 원숭이띠분들에게는 행운의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항상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애나 연애운이나 애정운의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평상시에 화이트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가방이나 신발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그냥 다 올 화이트로 옷을 입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 포인트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원숭이띠분들은 상생의 기운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옐로우 노란 색깔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횡재, 횡재는 아무 때나 매일매일 오는 게 횡재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뭐 좋은 꿈을 꿨다라든지 오늘 느낌이 좋다, 매우 좋다, 괜히 신바람이 나고 콧노래가 나온다. 이럴 때는 횡재 운을 높여주는 색깔 이 또한 노란 색깔이 원숭이띠분들에게는 횡재 운을 가져다 줍니다. 네, 꿈을 꿨는데 조상님이 나타나서 정말 로또 번호를 가르쳐줬다. 그럼 로또 구매하러 가실 때 옐로우 노란 색깔의 옷을 입고 간다든지 노란색 가방을 들고 간다든지 노란색 지갑을 가지고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로또 1등의 당첨 운이 발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횡재는 매일 매순간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가끔 오는 거니까 네, 가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느낌 좋을 때 자, 그리고 금전 운이나 재물 운을 높이고 싶으실 때 내가 진짜 급전이 필요하거나 돈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럴 때는 녹색, 초록 색깔 네, 이런 색깔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원숭이띠분들에게 금전 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쥐띠분들 자, 쥐띠분들은 음, 오행으로 따지면 수의 기운이죠. 물, 네. 자, 그래서 쥐띠분들 같은 경우는 음, 물은 흘러야 제 맛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잘 어울리고 저기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휴, 쟤는 좀 간신배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중심을 잡을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쥐띠분들도 블랙 계열 속옷을 차용을 하시면 음, 생활하시는데 본인들에게는 보탬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이 안 풀리거나 괜히 마음이 심란하거나 뭔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런 날은 유독 블랙 계열의 속옷을 착용을 하시면 마음이 안정되거나 안 풀리던 일도 하나하나 이제 잘 풀려간다. 분명히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뭐 계약서를 써야 된다 라든가 뭔가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다 라든가 하시면 레드, 붉은 계열의 소품을 사용을 하시거나 옷을 입으시면 그 색상을 사용을 하시면 사업운이 상승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직장 취업 예, 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실 때는 옐로우 색상 노란 색깔의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어, 면접 보러 가는데 노란색, 올 노란색 옷을 입고 가면 너무 눈에 띄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돼요. 아,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음, 이성 네, 이성에 관한 연애 운을 상승시키고 싶으실 때 쥐띠분들 음, 그린 색깔이나 화이트 계열의 색상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쥐띠분들 같은 경우도 사람을 만나서 길게 가는 것보다 어, 이별수가 잦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진짜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 그리고 호감이 있는 사람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과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땐 이렇게 그린, 화이트 색깔을 이용을 하시면 그 만남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띠 용띠분들 이분들도 재주가 많죠? 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재주를 잔머리가 없어서 나쁘게 사용을 한다면 관제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길로만 가신다라고 하면 높은 곳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권력, 명예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박수를 받을 수가 있고 내 밑에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용띠분들에게 내가 이제 밑에 사람들까지 잘 챙기시고 주변 사람들까지 잘 챙기시다 보면 본인이 계단계단 올라가시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론 이걸 잊어버리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내가 잘나서. 혼자서 살아가는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능력만 인정하지 마시고 주변도 잘 살피시다 보면 내가 얻을 게 더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용띠분들도 속옷은 블랙 계열을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업, 승진에 관한 부분은 그린 색깔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합격 후는 빨간색, 레드 계열이죠. 그리고 사업에 관한 부분도 블랙 계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횡재수, 항상 횡재수는 기억을 하세요. 매일매일 횡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느낌 좋을 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레드나 화이트 색깔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든 너무 과한 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로 다 사용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잡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올 블랙, 올 화이트, 올 옐로우 이런 것보다 포인트로 딱 잡으면 그게 눈에 더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더 상생하고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컵에 물을 넘치게 따르면 물은 흘러내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띠별로 상생을 해주는 분명히 색깔이 있어요. 좋은 기운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히 얻어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좋은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이제 소품에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또 하루하루 생활하시는데 정말 긍정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의 운기가 상승이 돼서 소원 성취하는 데 기쁜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기시길 영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고 화이팅을 외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